아빠랑 가난하게 되게 살고 있는데 진짜 친아빠가 나타난 거야, 세정훈 씨. 몇 조에 친아빠가 나타났어. 근데 이 가난한 아빠가 강훈이를 다 키운 거야. 어려서 힘들지만. 근데 2조가 넘는 친아빠가 나타났어. 과연 가난한 아빠를 버리고 부자 아빠를 찾아갈지. 준비됐죠? 갈게요. 빼지는 않아. 돈 많은 욕구. 집이에요. 라면 혼자 강훈이가 먹는 거 혼자 아빠도 기다리면서 혼자 라면 끓여 먹는 거 아니야. 김치도 없어. 응? 아무것도 없다고. 박수! 아이고, 강훈아 아빠 왔다. 아빠 내가 치킨 사오라고 했잖아. 미안해. 아빠 오늘 아직 월급이 안 나왔어. 월급 언제 나왔는데? 말일 날 나오잖아. 강훈아 라면은 몇 봉 남았니, 지금? 지금 한 봉밖에 안 남았어. 한 봉 남았어? 아휴, 그래 내일까지만 라면 먹자. 아니 맨날 경훈이는, 경훈이랑 희철이가 맨날 치킨 먹는데 왜 나면 못 먹냐고. 아 씨, 나 왜 이렇게 슬프지? 아빠가 강훈이 꼭 치킨 사줄게. 지금은 우선 라면 먹자. 아빠가 지금은 진짜 돈이 없다. 아빠는 밥 먹고. 진짜 치킨이 무슨 맛이냐고. 아빠는 밥 먹고. 아, 나 너무 치킨 먹으냐고. 아, 나 너무 치킨 먹으냐고. 저기, 똑똑. 어? 누구세요? 죄송한데 여기 강훈이라고 있나요? 네, 강훈이 여기 있습니다. 제 아들인데요. 왜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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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 강훈이구나. 어떻게 이렇게 나랑 똥 닮았니? 어? 아니, 이보세요.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죄송한데 10년 전에 잃어버렸던 제 아들, 오늘 드디어 찾았습니다. 아니, 이봐요. 그동안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내가 강훈이를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나타났어, 지금? 그래도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이잖아. 내 친아들이. 똑 닮았잖아. 얼굴 똑 닮았다. 아니, 그래도 강훈이는 내가 키웠다고요. 그래도 내가 친아버지 아니에요. 야, 너 아까 밖에서 들으니까 치킨 먹고 싶다고 그랬지? 어떤 치킨 먹고 싶어? 네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야? 진짜 브랜드가 깨진다. 네, 회장님. 네, 회장님. 네, 회장님. 지금 바로 이수하겠습니다. 뭐 달라는 대로 주고 빨리 해가지고 닭 한 10마리만 튀겨오라고. 양념은 상관없지? 아니, 뭐 다 있는 대로 다 갖고 오라고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동안 키워줘서 고맙지만 우리 강훈이. 이봐요. 강훈이한테 결정을 맡깁시다. 당신이라면 안 와. 당신은 아이를 잃어버렸지만 난 아이를 키운 사람 아니에요. 키워줘서 고마운데 당신이 치킨 한 조각도 제대로 못 먹이잖아요. 과연 강훈의 선택은? 강훈아, 아빠랑 미국 가자. 너 저 디즈니엔드 좋아하지? 거기 안 가봤지? 그래. 강훈의 선택. 왜? 미국행을 선택한 것인가? 난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다. 내가 지금 당장 치킨은 못 사줘. 미안한데. 그렇게 정 아쉬우시다면 제가 한 10억 벌이겠습니다. 아버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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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씨. 아버지 씨. 아버지 씨. 아버지. 아버지.